경기 포천과 강원도 철원의 경계에 있는 높이 923m의 산으로 명성산 억새받은 울산신불산, 정선민둔산, 고령오서산, 장흥천관산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5대 억새군낙지로 유명한 곳이다. 또한 구매가 왕권에게 쫓기어 피신했던 산으로도 알려져 있다. 명성산 억새받을 만나려면 산정호수 주차장을 이용한 구 명성산 등산코스를 따라 산을 오르면 되는데 기암괴석에 둘러싸인 산정호수 산책과 함께 눈부신 억새받의 장관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내년 10월이면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